깨어있으면 초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허령지각이 또렷이 드러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명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자명하려면 아공곡곡곡곡곡곡의 진리를 인가할 수 있는 상태여야죠. 지금 참나를 만났는데 이게 인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애고의 업장이 두터워서 참나가 못 드러나고 있는. 참나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는데 지금 지혜가 밖으로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을 일었는데 이런 상태, 그런 상태 계신지 보려면 지금 내가 몰라 하는데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이미 수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내가 그 진리들을 만나면 바로 인가하고 바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리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명한 걸 만나면 바로 자명하다고 인가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몰라는 자명한 몰라 맞아요. 그런 분들은 몰라만 하고 계셔도 안에 진리가 성성합니다. 이니지 중에 이 지혜가 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견성도 지금 이 맛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참나 만나서 견성을 해도요. 처음에 참나 만나면 경, 보통 뭐가 먼저 드러나냐면요. 처음에 만나면 경과 신이 작동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수신결에 나올 내용이요. 선정을 얻으면요. 정진바라밀이 따라와요. 정의 쌍수 그러죠. 선정과 지혜 그러면 반야죠. 선정과 지혜를 닦다 보면요. 선정은 정진력을 가져오고 반야는 진리를 인식하는 건데 그러면 인욕을 가져와요. 뭐냐면 보세요. 고요하게 깨어있다 보면 그게 사실은 성실한 거고. 자,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판단하면요. 그 판단에 대해서 인욕하게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진리야. 이게 인욕이에요. 맞아. 수용. 진리를 수용하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보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계율을 따를 수도 있고 이런 사랑과 정의가 나와요. 자, 이걸 인위해제다 해볼까요? 경, 깨어 계시면 인위해제신 중에 신, 성실함이 나오고 지혜가 판단에 서면 예절이 뒤따르고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이 뒤따르고 거기에서 사랑과 정의가 구현됩니다. 인간의 의식이 발전되는 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내면에서 이렇게 애고의 변화인데 사실은 애고가 변화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애고가 그렇게 시끄럽다가 깨어있게 됐어요. 그러면 허령지각 중에 깨어있음이라는 요소, 참나의 깨어있음이라는 요소가 드러난 거고 그 깨어있음이 흘러요. 그런데 애고는 성실하지 못하는데 참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여여해요. 성실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참나 덕에 애고도 같이 성실해진 거예요. 원래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 사람인데 참나랑 함께 있다 보니까 한 시간 앉아있는데 시간도 모르고 앉아있었어요. 그럼 성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알고 열반이라는 게 참나라는 게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는 걸 알고 더 나아가서 홍범 14조의는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는 것도 알고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명한 지혜죠. 지혜는 이 반야는 아공의 단계의 반야, 법공의 반야, 구공의 반야가 있습니다. 이 반야는 아공의 반야는 아공의 반야가 있습니다. 이 반야는 아공의 반야는 아공의 반야가 있습니다. 아공의 반야는 아공의 반야가 있습니다.